이 기타를 보면요. 주니엘씨 기타에 주니엘이라고 써있어요. 잘 보이죠? 주니엘씨도 보고 기타도 보면서 우리 라이브 박수로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니엘씨가 부르는 브루노마스의 레네이드. 네 그러면 들려드릴게요. 주니엘씨가 부르는 것 같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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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니엘씨 어떻게 컸셨어요? 정말 제가 치유받는 느낌? 기다릴 수 있나요? 군대요. 당연하죠. 여러분 너무 좋죠? 저는 오늘 들은 곡 중에 가사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